이 사진을 이미 2메가보다 작은 JPG, GQ, PNG 활로 해서 이래가지고 저장 눌러서 이렇게 멋진 사진을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.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시죠. 배경까지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배경. 배경까지 여러분 걸로. 배경. 배경을. 잠시만요. 저는 이게 보시면 여기서 제가. 이게 여기서밖에 안 보이는구나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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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통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. 끊임없이 공부하겠습니다. 물건 팔아야 되잖아요. 그쵸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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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